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마그당과 괴즈오니 하이라나이오니 소지성은 기무어진이 어찌 됐든가 놈들이 널 왜 풀어줬는지 아직 모르겠어 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독립군전문대 순서라도 있는 겁니까 왜 고민하나 나한테 접근했을 땐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한 거 아닌가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?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자칫하다면 여기서 다 죽어 니네 다 돌렸어 하시모토가 그쪽으로 갔다 지금 이 기차에 닿는 니네 단원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지옥에서 보자 바로 그 남의 밀정인 거죠 지옥에서 고객들의 지옥에서 고객들의 지옥에 있는 게 다소서 감사합니다.